보람이 TV 시크릿 주주 색칠 공부해봐야지 와 예쁜 스티커다 오 예쁜게 많이 있네 자 그럼 한 장씩 볼까 캐릭터 소개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 샤샤 그럼 주주 스티커를 붙여볼까 오 여기 오 왕관도 신발도 아 이렇게 붙이니까 너무 예뻐졌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봐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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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색칠 끝. 오늘의 퀴즈. 오늘 제가 시크릿 주주 색칠 공부에 색칠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색칠한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린, 2번 샤샤, 3번 주주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